내가 진짜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만하자 뭘 그만해 우리 계약했잖아 차용증도 썼고 돈 돌려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랑 나랑은 의리로 뭉친 형제잖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아침 나갔다 올게 어디 알아 그래 친구들이랑 기분 풀고 와 내가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밥도 맛있게 해놓고 있을게 장부터 봐야겠다 장부터 봐야겠다 또 누구 갔네? 얼마 까지 decision